커넥트 AR PDF 미니 앱을 소개합니다. 이 앱은 현장의 3D 모델과 함께 PDF 도면을 배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PDF를 커넥트 AR로 가져옵니다. 트림블 커넥트 혹은 iCloud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및 드랍박스 저장 위치에서 PDF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PDF 앱에서 트림블 커넥트를 선택하면 커넥트에서 PDF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미니 앱으로 가져올 파일을 선택합니다. 내 파일 메뉴를 통해서도 도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바이스의 파일 저장 위치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유 기능을 통해 바로 트림블 커넥트 AR의 PDF를 로드합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에 PDF 첨부 파일을 열고 공유 기능으로 커넥트 AR을 바로 연결합니다. PDF가 다중 페이지인 경우 미리 보기를 통해 원하는 도면을 선택합니다. 도면을 선택한 후 계속 진행합니다. 도면과 현장에서 알고 있는 두 지점을 지정하여 PDF 도면의 위치와 스케일을 올바르게 조정합니다. 위치를 확대하여 도면에서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매칭되는 지점을 측정합니다. 완료 후 두 번째 위치점에 대해 반복합니다. 멀리 떨어진 두 점을 선택하면 두 지점 사이에 긴 기준선이 형성되어 보다 정확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PDF 도면은 이미 로드한 3D 모델과 매칭되도록 회전됩니다. 지금까지 PDF 미니앱의 기능 소개였습니다.